히말라야 이유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내 눈을 빼어버리고 다른 눈을 끼워넣고 싶은 신날이 있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돌아왔습니다 거기 무엇과 무엇이 있더냐고 어린아이가 물었습니다 나도 어린아이의 높은 목소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떤 기쁨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계의 어디선가 누가 생각했던 것 울지 마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계의 어디선가 누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울지 마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계의 어디선가 누가 막 생각하려는 것 울지 마라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 세계에서 이 세계의 어디에서 나는 수많은 나로 이루어졌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는 수많은 남과 남으로 이루어졌다 울지 마라 関 thankfully 지 six 은균기 날이 남과 지 sixty 미센 날이 내 이 땅 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